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시장 보고 있으면 참 뜨거웠다, 차가웠다, 옹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대응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간대 계속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게 요즘 소외된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소외된 대응주들에 대한 전략을 돌아가면서 계속 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한 종목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한 발 빠른 투자 전략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와 함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2차전지와 관련해서 뉴스와 함께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이슈도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애플이 BRD와 CATL과 배터리 공급을 협상 중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다보니 이제 다시 한번 애플카 쪽으로 관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다만 아직은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이슈가 있는 것만으로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보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도 2차전지 업체 있지 않았나? 요즘에 왜 이렇게 뉴스가 없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다음 장을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좋은 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LG화학은 타격이 컸었고요. 네. 크레딧트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었죠. 그리고 목표 어떤 비중도 다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 모건스틴님 물론 이 사례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삼성 SDI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57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역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요즘에 증설 이슈 이외에는 뭔가 좋은 게 없다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좀 벗어나다 보니까 주가라고 잘 갈 리는 없잖아요. 시장이 이제 최고치까지 올라왔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 2차전지주들 흐름들 보면 모두 마이너스권이기도 하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 11% 이상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에 관심이 밖에 있지만 그래도 어떤 펀더멘터리나 모멘텀을 봤을 때 그러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2차전지에 대한 좋은 점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정경련에서 12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수출 호조세가 가장 오래 지속될 품목이 어떤 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1위가 2차전지였다고 해요. 드디어 좋은 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 확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이다 전기차다 계속 2차전지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수요는 늘어날 테니 2차전지 수요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좀 너무 긍정의 사고방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조정을 반대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도 있어요. 사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보유자분들은 아니겠지만 2차전지 쪽 좀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여유있게 지금 시점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재 장비주에서 픽하려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전지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글로벌 순위, 지금 펀더멘탈 사실 달라진 게 없거든요. 업황도 좋고요. 시장에 관실만 좀 나간 거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통신이에요. 2차전지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다면 통신은 생각보다 잘 간 섹터죠. 대표적으로 바로 KT인데요. 기관에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올해에만 약 40% 정도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 목표주가 한 달 사이에 목표가 부근에 도달을 하니까 다시 올렸어요. 12.6% 상향 조정하면서 2만 원대에서 야금야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KT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된 건 5G 보급률이 3사 중에 가장 높았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5G 보급률 KT가 31%로 제일 높았고요. SK텔레콤 22%, LG유플러스가 29%였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면 곧장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꽤나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LG도 소식 있었어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소개해드릴게요. LG유플러스.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아니, 아니. KT 얘기하다가 배당 얘기 안 하시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배당 얘기하세요. 네? 배당 성향이 계속 늘어난다고요. 왜냐하면 KT가 주가 상승률 탄력을 확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배당 성향 높이겠다고 하면서 거의 무슨 성장주처럼 경기 방어주가 올랐었잖아요. 그 얘기 하시나 했는데 안 하길래 LG유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LG유플러스는 어제 나 매력 있어. 나도 좀 봐. 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찐팬 주주로 환영합니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도 찐팬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었고요. 자사주 창사일에 처음 천억 원의 취득 소식 전달이 됐고 중간 배당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연 2회 중간 배당, 기말 배당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통신주가 나름 매력도를 어필하려고 최근에 관련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앞서 얘기된 배당 이야기도 그렇고 통신 3사 주가가 나름 화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올해 37%, LG유플러스 31%, KT 39%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올해 차트를 기록했고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2분기도 실적 예상치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대다수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금토에서는 투자를 한다면 얼마 전 리포트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K뱅크 호재나 자사주 모멘텀 있으니 이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SK텔레콤을 차선으로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K텔레콤도 이번 주에 또 인적 분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또 확정되는 소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볼 포인트가 되고요. 아무래도 통신업종은 시가 배당률 업종 섹터 내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도 메리트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 혹은 5G 기대감으로서 다 묶여 있었더라면 지금은 얘기해준 것처럼 3사가 다 다른 포인트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LG유플러스는 어제 오후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던 만큼 시간의 거리에서 2% 강세를 기록했으니까요. 오늘장에서 그 흐름들도 여고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도를 보이고 있는 통신 3사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뉴스 전해드리자면 택배 관련해서 오랜만에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고노동 강도 때문에 사망사고도 안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분류작업 설비와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택배사들의 입장이었고 하다 보니 택배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대비했을 때 7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택배사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택배 업체들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목처럼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증권사들이 많고요. 특히 택배비 상반기에 인상을 했잖아요. 그 인상된 분이 하반기에는 실적에 그대로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각자가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쿠팡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체 배송 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택배사에게는 악재죠. 먹거리가 좀 뺏길 수 있는 거니까요. 해서 이 택배사들이 요즘에는 이커머스양 신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증권가에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배송 업체들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택배 시장의 물동량이랄지 매출액이 적게는 10%에서 20%대 증가율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3분기부터는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은 좀 가져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하는 숫자를 확인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택배사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놓고 소식을 같이 리스트업 해가면서 저희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섹터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에 맞춰서 앞선 전략들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소외된 대형주들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짜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2차전지 대장주들이 있었지 할 정도로 요즘에 좀 뜸한 2차전지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주가도 좀 많이 밀린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거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죠. 네, 가장 소외 많이 받은 섹터가 뭐냐고 물어보면 반도체, 2차전지 두 가지 섹터는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올해 그래도 주가 상승률이 나쁘지 않은 반면에 이 두 가지 섹터는 분명히 작년에 내 미래가 기대된 섹터 1위로 꼽혔던 그런 섹터인데 너무 지지부딘하니까 투자자들이 슬슬 거품인가라고 하실 정도로 조금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섹터가 흥하려면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도 살아나야 되고 특히 대장이죠. 테슬라를 비롯한 전체 완성차 업체의 상승률도 동반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악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테슬라 또한 주가도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슈티지로 인해서 안 그래도 테슬라 주가도 안 좋은데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든 뭐든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그런 문제까지 있고요. 세 번째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고점,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밀린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2차전지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바탕으로 돼야지 주가가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너무 많이 써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인원을 늘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되고 이게 공장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3분기 혹은 4분기 때 충분히 반등을 노력할 만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계 대장주 가운데서 가정주의 매력적으로 팀장님께서 보시는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완성 배터리 3사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새 그러니까 진짜 타피 꼽으라고 하면 한 80%는 SK이노베이션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정유 쪽의 호황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제 유가 70불이 넘은 상황인데요.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정유 쪽 섹터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반면에 이렇게 되면 화학 쪽 섹터에 영업이익 손해를 만회할 정도고요. 만약에 여기서 화학 쪽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격포제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문쟁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미국 쪽 투자 혹은 GM과의 합작사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중에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대장주 가운데서는 정유 쪽으로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기대감이 있는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폐배터리 시장 쪽으로도 요즘에 간간히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또 폐배터리가 알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실제로 보면 전기차의 대부분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시장도 이제 미래 강력한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니켈이나 리튬 그다음에 휘기금속 등을 추출을 하게 된다면 이걸 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만약에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이런 추출을 해서 영업이익으로 바탕 영업이익으로 할 수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이 시장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기술력이 정말 좋은 회사들은 많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되기 충분하다라고 전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급등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듯 싶습니다. 2차 전지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은 여기도 참 만만치게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또 많이 올라서 통신 3사의 어떤 주가 흐름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흐름이 아니라 성장주처럼 뛰어오르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으로서 통신 3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변동폭이 심할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좋다.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방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냥 쭉쭉 원웨이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워낙 안정적인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매출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방어 효과 기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영업이익이 너무 잘 찍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빠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여력하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8GHz 인빌딩 장비도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제휴업체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기타 스튜디오나 이런 컨텐츠 업체들과 접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통신 3사 굉장히 다 좋은 상황입니다. 세 가지 통신 3사 얘기 말씀을 드려보면 SK텔레콤은 단기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게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때문에 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돈이 묶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목표가는 33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KT는 이제 준우 친화 정책을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K뱅크 상장 이슈까지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기술주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유플러스 마찬가지로 KT랑 비슷하게 주조원, 지수 친화 정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품절주로 유동성이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자체가 적은데 거기에 자사주 매입까지 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탄력이 붙을 경우에 세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4사 대비 이전에 낮은 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는 1만 8천 원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목표 주가를 다 세워줬는데 그러면 여기 제공에 하나만 꼽아보도록 하죠. SK텔레콤은 역시 분할 이슈 때문에 약간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각각이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 얘기도 있고 금융 쪽으로의 모멘텀들도 있고 배당 모멘텀이 있고 LG유플러스는 지난 간밤에 나왔던 주주 친화 정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러스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내가 만약에 산다면 어떤 거 그러시겠어요? 지금 셋 중에서는 사실 KT랑 U플러스랑 가장 높은데 그 와중에 하나를 꼽자면 LG유플러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멘텀이 비슷한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디즈니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관련 콘텐츠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U플러스가 작년에 좋았던 게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사 가입자 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디즈니까지 함께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통신 3사 중에서 원픽을 한다면 LG유플러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진반 스픽은 오랜만에 메타버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신 거예요? 메타버스가 가장 좋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그만 한 이틀 정도는 조정 구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유망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성승률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단순 현재 들어가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를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M&A라든지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로블룩스가 상장 후에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자 수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현실 안에서 노는 것보다는 전자기기 쪽도 섹터별로 상승할 여력도 충분하고요 그를 바탕으로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LED 등 여러 산업 전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망 업종보다는 주도 섹터가 되게 충분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알체라는 가장 마지막에 한번 표현을 하고 탑픽으로 꼽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랑 LG 이노텍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직 스튜디오는 원래 OTT 컨텐츠 업체로서 한 연 초쯤에 굉장히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컨텐츠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승이 많이 일어났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동영상 OTT 업체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바탕으로 상승이 한번 있었다가 한번 꺾였죠 근데 꺾인 이후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건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조차 흑자 전환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추천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VFX 관련해서도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됐고 어떤 메타버스와 또 코로나19 수액까지 다 받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목표주가 16,000원 역시 관심 있게 꼽아주셨고요 LG 이노텍도 오랜만에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포인트 어떻습니까? LG 이노텍은 사실 이제 당연히 메타버스도 있지만 본업 자체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PR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기기 VR, AR 기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품 관련주로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모듈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내 또 혹은 세계 최강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이제 2,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아니면 본업의 가치로까지 함께하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드리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목표가는 2만 5천원 제시드릴 수 있으니 25만원이죠? 네, 여기 잘못 나왔는데 이제 25만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지가 25만원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판을 깔았습니다 근데 탑픽은 제일 위에 있다라고 아껴두셨으니 알체라에 대해서도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알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 치고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뒤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데요 이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네이버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시스템 업체인 제페토의 AI 기술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뒤에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그 다음에 꾸준한 상향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인식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알체라 만큼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강하게 있지 않을까 표현을 하고 싶고요 2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만 한 번씩 계속 가지고 나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기업인데 벌써 별명은 붙었더라고요 한국판 로블록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알체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줬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드리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역시 조금 더 관심 있게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